매일 아침에 마이크는 공식을 사는 중 갈아입니당 아니 그럼 알겠습니다 맥주의 김치 김치 김치는 맛도가 진짜 맛있어 김치는 맛 바로 먹기 좋은데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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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파다 할까? 응 나 봐 참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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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지 저기로 쭉 가면 돼 네이버 네이버 전화 떼고 신이 그는 배고파 버섯 너 베이컨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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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가락 넣어줘 해볼까? 시작 자 이거 고추 안 주대 여기는 자 초콜릿 백크틱 자 고추 안 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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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쾅 편의 всем 초콜릿 고추 안 주대 아미 엠 엠 우리가 부릅니다 유나시장 운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바로 인사해. 안녕. 안녕. 마지막 김밥. 귀여워. 귀여워. 누구야 누구.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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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